안녕하십니까. 나무 이해날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탄소배추권 시장에 대해서 2회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2015년도 1월 달에 탄소배추권 시장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올해로 벌써 6년 차에 접어든 시장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이고 해서 슬라이드 페이지는 많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축 목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우리나라가 18년도부터 30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억 3천 6백만 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U 대비해서 BU가 2030년도에는 8억 5천만 톤이고요. 그 감축에 대한 타겟팅으로 5억 3천 6백만 톤까지만 배출하겠다. 그 차액을 결국은 감축에 대한 목표량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BU라는 것은 배출량 전망치인데 그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화 되려면 어떤 기준 연도를 정해서 그 기준 연도 대비 몇 퍼센트 줄이겠다라는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감축 목표가 상당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그 감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겠죠. 일단은 배치권 거래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는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로 해마다 얼마만큼씩 이렇게 할당을 주게 되죠. 그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하게끔 강제되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된 양보다 배출을 적게 하면 그만큼 이제 잉여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장에다가 팔 수도 있겠고 오히려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초과된 양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사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잉여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처분하는 거 하고 모자랐었을 때는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매입하는 그런 제도다 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 제도에 대한 정의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배출량 전망치다라는 그 BAU를 추정을 하고요. 거기에 근간을 둬서 그것 대비 몇 퍼센트 줄이겠다라는 할당량을 정부가 이제 업체에 할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감축 목표를 하고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6월 달에 이제 배출권을 제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그 1년 내내 이제 거래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 한 연말이나 그 다음 해에 한 2, 4분기까지 거래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되는 시점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할당량을 받고 1년 동안 연말까지 1년 동안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100을 받았으면 1년 후 연말에 만약에 배출한 양이 80이다. 그러면은 20만큼 남은 거죠. 그래서 20개만 남은 것에 대해서 시장에 매도를 치게 되는데 그 매도를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비싸게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분석에 있어서 필요성이 잉여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팔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할당을 100을 받았는데 뭐 경기가 좋아져서 생산을 많이 했었을 때는 만약에 뭐 110을 배출했다. 그러면은 10만큼 초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초과된 양을 또 사야 되는 그래서 잉여 쪽에서는 매도를 부족한 쪽에서는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탄소배출권 시장의 기본적인 로직이 되겠죠. 그래서 잉여 쪽은 배출권을 비싸게 팔려고 할 거고 부족한 업체들은 배출권을 싸게 살려는 그런 어떤 거래의 어떤 유인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잉여 같은 경우나 부족한 경우 다 이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전망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5년 1월 12일 날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처음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2020년 1월 말까지에 대한 어떤 그 추세를 탄소배출권 가격이죠. 그 가격하고 거래량을 이렇게 쭉 표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상당히 가격이 분출하는 높게 형성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됐었을 때는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뭐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크 난 것들은 전부 다가 다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 막대 그래프 중에 꽤 높게 나타난 저거는 1차 개입기간 동안에 정산을 마무리할 때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물량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업체들이 저거 공급 물량을 사가지고 거래가 급격히 많아졌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탈당 배출권에 대한 과징금을 이행 기간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배출을 제대로 만약에 100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99개밖에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해에 누적 평균 단가에다가 곱하기 4만 그 가격이 톤당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하면 벌금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은 10만 원이 넘지 않게끔 10만 원으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19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과징금에 대한 수준은 한 9만 6천 원쯤 되고요. 20년도 물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맨 끝에 보시면 이게 수평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10만 원에서 막힌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강세이면 업체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배출권을 정산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격이 과징금에 대한 것들이 높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해마다 배출권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배출권에 대한 가격은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쪽 시장을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행기간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중간중간 했었는데 그건 해마다 감축 대상 업체들이 제출해야 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월 달부터 12월 달에 대한 배출을 계산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은 그 다음 해에 6월 달까지 총 18개월에 해당하는 이행기간이 사실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행기간이다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1년에 대한 것들로 정립이 되고요. 나머지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제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서류나 명세서 제출이나 인증에 대한 것들 또는 제출에 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기간은 이행기간들이 1차 계획기간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17년 각각의 3개의 이행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3개년을 다 합해서 1차 계획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 19, 20은 지금 20년도는 2차 계획기간이죠. 그래서 3개 년도의 이행기간을 합한 게 계획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 3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향후에는 21년도부터는 5년 단위로 해서 5년 치러 하나로 묶어서 3차 계획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 전망치는 말 그대로 어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배출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지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주 유주얼이라고 해서 BAU다 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립도 잘 해두시면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당량은 자료에 보시면 중간에 할당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업체, 시장 참여자들한테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할당에는 무상할당하고 유상할당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자료를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출량은 업체들이 한 해 동안, 이행기간 동안에 배출한 양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배출한 양이 되겠죠. 그리고 잉여하고 부족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당량하고 배출량의 차이 그게 값이 할당량이 크게 되면 잉여가 될 거고 배출량을 대비해서 반대인 경우에는 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징금은 상당히 중요한데 매 이행기간마다에 대한 누적평균 단가에다가 결국은 18개월 동안에 대한 총 누적평균 단가에다가 곱하기 4만 그 값이 과징금이 되겠고 10만 원은 넘지 않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과징금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배출량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시간이고 해서 그냥 인트로 개념으로 간단하게 재료를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